4.13 총선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첫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나가 지지를 호소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닷새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마 이번 주말이 굉장히 혈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이 선거법 어떤 위반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3일에 후보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되는 그런 첫 사례가. 아, 후보자요? 네. 그래서 지난 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후보인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유는, 위반 사례는 뭐냐면 평소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이제 후보자가 고발된 건 첫 사례죠. 그런데 이제 후보자 고발 외에 선거 관계자, 가령 선거 사무장이라든지 선거 사무원들 이런 관계자들의 고발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은 상당히 짧은데 과열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후보자가 고발되는 건 참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요즘엔 또 특별히 SNS를 통해서 지지를 독려하는 일은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지를 하거나 사적 공간이니까 사적 공간이나 그래도 되는 줄 알지만 SNS를 통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그렇습니까? SNS의 위법 사례라는 것은 주로 보면 자기 사적 공간이니까 거기다가 선거 당일날 선거 못하게 되는데 그때 뭘 하냐면 인증상 같은 걸 올립니다. 벽보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또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구체적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누구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투표할 때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 누구 찍었다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투표소 앞에서 나 사진 찍고 나왔다 그래서 V자, 빅토리죠 이게. 승리를 하는데 이 경우도 2번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해서 고발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선거 당일날 인증사실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빅토리로 V자를 찍어서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재미있는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선거 당일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참 여론조사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위법사항이 됩니까? 여론조사를 공유하는 것이 위법사항도 아니고 여론조사 할 수도 있고 또 발표하고 공유하고 또 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6일 남기고 나서 그때 기간 동안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표할 수도 없고 인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인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요즘은 후보자들, 가족들 가운데 아들, 딸들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가족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 참 보기 좋죠. 사실 얼마 전에 유승민 후보인가요? 그 후보 나왔는데 가족하고 또 딸을 하고 같이 나왔는데 딸이 상당히 미모라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유 후보도 국민 장인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유명인을 자녀로 두거나 가족으로 둔 경우에는 배우가 있다든지 또는 연예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유명인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도와주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도움이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이 가령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이 미환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니면 또 할 수는 있고요. 또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국가공무원 이런 경우에는 또 가족이라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제약이 없는 한, 제약에 걸리지 않는 한 선거를 도와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죠. 예전을 보면 참 서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내가 팁을 참 많았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어떤 정서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내가 팁을 하면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진 현실을 그런데 정말 비방이 아닌 정책으로 이게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팁을 전략은 그거는 사실은 효과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거에서 내가 팁을 전략만큼 효과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아주 정면으로 비방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은 것처럼 슬쩍슬쩍 비방을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닌 말구식으로 비방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전략이 정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네거티브 전략이 굉장히 먹혔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라든지 선거 사무원들, 선거 사무장들이, 참모들이 이 네거티브 전략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든지 가족이 누가 빨갱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을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의식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이 옛날만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 네거티브 전략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네거티브 전략에 속아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전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이 많이 영향력이 약화됐지만 아직도 이런 비방 전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방 전략보다는 여러 가지 자기 정책이라든지 자기 천하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또 국민들도 유인물이 많이 배부되니까 그 유인물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공약을 과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라면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또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당인지 또 무소속이라면 정말 훌륭한 인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국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요즘은 한 사람의 검증을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뭐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어떤 그분에 대해서 철학이라든지 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행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 사람의 언행일치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분단됐기 때문에 분단됐을 때 지금 남북한 핵문제라든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상대를 고사할 수 있는 고사작전으로 지금 나가는데 햇빛 정책이 좋을지 고사작전이 좋을지 결국 북한의 햇빛 정책으로 우리 혈세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가치관이 좋을지 저 사람은 그 후보자는 어떤 통일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는 양극화도 심하고 또 청년 실업도 많고 결국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사회 안전망이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으니까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 정책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런 여성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들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결국은 우리 유권자분들이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선택이 결국은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또 사회를 더 부응시킬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봐서 정말 그 기준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변호사님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어떤 것으로 보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레이브 오트라고 해서 60대가 투표권이 굉장히 60대 투표 인구가 많아졌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레이브 오트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국은 세대 갈등이 문제됐는데 이 세대 갈등이나 지역 갈등을 지금 없애고 우린 모두 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보는 정치인이 누군지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안목의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거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은 모두 좋지는 않겠다고 볼 수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국민 모두가 대의를 이루어간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